안녕하세요 루크민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큐베이스 13버전부터 새로 생긴 마커트랙의 디스크립션 그러니까 설명을 쉽게 표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팁은 너무 간단해가지고요. 길게 얘기할 것도 없고요. 짧고 굵게 얘기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프로젝트 하나 열어놨고요. 마커트랙 같은 경우 송폼으로 표기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마커트랙은 위에 있고 이렇게 창 분할해가지고 밑에 이렇게 돼있어서 창은 위아래 움직이지만 마커트랙은 고정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혹시라도 이 창 분할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은 제가 이전에 다룬 적이 있으니까 그 영상 참고하시고요. 뭐 별것도 아닌 정말 간단한 팁입니다. 그리고 마커트랙 자체가 낯설다. 송폼 표기 이런 거 해본 적 없는데 아니면 뭐 영화음악 하려고 할 때 쓰는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마커트랙은 영화음악이나 영상작업을 위해서 있는 기능이긴 하지만 대중음악 작업할 때도 굉장히 많이 쓰고 알고 있으면 정말 유용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마커트랙 총정리 영상을 다룬 적이 있어요. 아주 자세하게 그때 다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이제 팁이 마커트랙에 대해서 처음 다뤄보는 거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먼저 한번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거기에서 이런저런 기능이 다 있고 하니까 그거부터 알고 쓰시면 좋고요. 오늘은 이제 표기를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옛날 같은 경우는 마커트랙을 표기하려고 하면은 연필툴로 바꾸고요. 여기 드로우라고 되어 있는 단축키로는 8이죠. 누르고 여기에다 그냥 하나 콕 찌르면 숫자가 이제 생기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는 컨트롤, 맥에서는 커맨드 누르고 M 누르면 이렇게 마커 창이 떠가지고 여기 디스크립션이라고 하는 항목이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이것저것 썼어야 돼요. 그래야 엔딩이네, 벌스네, 테마, 섹션 등등 뭐 이렇게 표기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큐베이스 13 버전부터는 여기까지 이렇게 안 들어가고 그냥 바로 마커트랙에서 디스크립션, 그러니까 설명을 넣을 수 있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정말 간단하니까 빨리빨리 얘기하고 끝낼게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연필 툴일 때, 드로우 툴일 때요. 단축키 8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상황에서 쉬프트를 누른 채로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보세요. 딱 그러면 바로 쓰는 라인 나옵니다. 예제로 테스트라고 써볼게요. 테스트. 그리고 그냥 너무 간단하죠? 숫자 바로 생겼고요. 9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어? 순서가 나는 이제 뒤죽박죽 됐는데 이거 순서 제대로 배치 못하나요? 마커트랙 다뤘던 그 영상 보세요. 그러면은 아주 간단하게 이거 순서도 다 재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꼭 명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 요즘에는 그냥 Alt, 그러니까 맥에서는 옵션이죠? 누르면은 바로 해서 여기서 콧클릭이 되거든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드로우 툴, 나는 뭐 이제 연필 툴 아예 안 쓴다. Alt 또는 옵션 누르고 이렇게 그냥 바로 한다. 이렇게 예전에 한번 설명도 드렸고요. 이런 분들은 아까 그게 안 됩니다. 바로. 그러니까 Alt 누른 채로 쉬프트 누르면 되지 않느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쉬프트 누르고 바로 이렇게 메모, 설명 이런 걸 넣고 싶으신 분들은 꼭 연필 툴로 바꿔 가지고 써야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아직까지는 조금 불편한 점이더라고요. 그냥 Alt 누르고 뭐 이렇게 안 되나? 저도 좀 궁금하긴 한데 다음에 이걸 좀 업데이트해 줄 줄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연필 툴로 바꿔야지만 쉬프트 누르고 클릭해서 메모, 설명 등등을 넣을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유용한 꿀팁이 있으면 영상으로 만들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루크뮤즈였습니다.